5월 19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장학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 장학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. 이사회에서는 올해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유도, 1인 1후원계좌 갚기 운동동력, 우수기부자, 강서구기부자 명예의전당 헌액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. 또 올해 장학금 지원금액도 2억 2천만원으로 결정하며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.